혜경이 뽑은 미션은 호라돌이 김찬호에게 미션 시도 이제 안녕 안녕히 계세요 텔레토비 나나 나나 보라돌이 보라돌이 옆에서 맞춰주셨는데요? 네 아닙니다 제가 보라돌이 오빠 오늘 약간 자주돌이잖아요 보라돌이 보라돌이입니다 오늘의 일개골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맞겠고요 침숨이라 따뜻하게 요새 아빠다 아빠다 1.5미터 멍마다 2.5미터 내가 아빠다 아빠다? 내가 아빠다 끝 혜경 씨 만원행복 잘할 것 같고요? 네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총명하고요 워낙 또 미모가 있고 이 미와 이 지성을 겸비하신 분이라 상대 씨는 홍노키 어? 홍노키 아저씨 네 홍노키 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노키 씨가 이 미에 약하기 때문에 제가 홍노키 씨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아마 일부러 져주시지 않을까 아니죠 파이팅!